아래쪽을 한번 노려봤던 윤호준인데요 두 번째 라운드는 확실하게 직전 라운드보다 뜨겁습니다 빠르게 한번 앞면 쪽에 훑어봤던 백현재 선수입니다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압박 걸어주고 있는 백현재입니다 지금 양선수가 한참 후배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클리니티를 만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이제 5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. 코너쪽으로 몰아내고 있는 백현재 선수인데요. 성금성금 풀어나오고 있는 윤호준 선수입니다. 밀어내면서 앞쪽으로 흘러가는 마지막 6라운드입니다. 남아있는 모든 걸 쏟아내고 있는 두 선수 백현재와 윤호준입니다. 남의 시간은 25초. 복부쪽. 아 지금 같은 경우도 같이 주먹을 교환하는 상황에서 보디. 약간 데미지는 입었습니다. 지금 윤호준 선수. 윤호준아 다 쏘다. 코너쪽 오히려 돌려. 이름으로 든가 될지ng이 그렇습니다. 가겠습니다. 부심 우상희 58 대 56 홍코너 백현재 승. 부심 최영은 58 대 56 청코너 윤호준 승. 부심 아는리 57 대 57 이 두 번씩 부심 아는대로. 경영대방결과 하고 예술의 우상은 부심은 무승부로 피드백이 지을 수 있도록 예술의 우상은 상상에 위주하기 때문에 나의 상상에 위주로 저희 지을 수 있는 강연, 많은 상상에 위주로 접근해야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